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 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몬스터 숫자는 12만 5천마리 정도를 잡았구요. 잼스톤은 94개 인가 그런것 같습니다. 96개인가 94 아니면 96개를 먹은것 같구요. 물방울석은 4개를 먹었습니다. 예예. 다음 아 시간은 12시간 정도 사냥을 하였습니다. 어어 원더러코트 팔렸군요. 야아 곧곧. 아 그래서 판매 물품이 어디서부터입니까. 예예.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요기쯤부터 하면 되나? 이게 언제.. 그때같은데. 어 제가 이제 모았던 아이템 결정들을 판매 중이구요. 그리고 어 보석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예예. 뭐 대가 하면은 한 30억 좀 넘지 않을까? 어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어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없지요? 아 이게 팔렸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